선서, 우리 대표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 화내지 않을 것이며 목화장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는 이 시절에 묻고 가겠다 조금 뭔가 소심하세요 잘 삐지나요? 그걸 이제 말 안 하시죠?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삐신 것 같은데? 약간 삐졌는데 하트곡을 많이 내셨다 보니까 기대치게 높아요 현아의 버블팝 정도를 기대했는데 너도 현아가 아니잖아 대표님도 용감한 형제 아니시잖아요 나는 상의의 품절하여 여름 지어말 없하게 원어소서 혹시 키워드 있습니까? 바람? 바람? 오상진의 바람? 배신? 배신? 이걸 정리 안 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전혀 안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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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자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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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감사합니다.